여러분! 드디어 브래드 이발소 시즌3가 방영을 한답니다!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? 브래드 이발소 시즌3는 12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KBS에서 방영됩니다. 뿐만 아니라 투니버스, 재능방송 등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. 이번 시즌에서는 브래드의 젊은 시절, 윌크의 가족, 초코의 성장 등 새로운 에피소드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떡, 인도의 난 같은 세계의 다양한 디저트들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꼼트리 젤리, 솜사탕 등 새로운 디저트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. 이외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그런데 12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브래드 이발소 유튜브에 에피소드 예보편들이 업로드 될 예정이랍니다. 그럼 브래드 이발소 시즌3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브래드 이발소에서 만나요. 그럼 브래드 이발소에 뷔요. 그럼 브래드 이발소에서 만나요. 그럼 브래드 이발소에 뷔요.